18과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요. 대화 1 몇 번 버스를 타고 가요? 1번이나 2번 버스를 타고 가세요. 대화 2 수루 씨는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? 저는 회사가 가까워서 걸어왔어요. 투안 씨는 어떻게 왔어요? 오늘은 버스를 타고 왔어요. 회사에서 여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? 보통 30분 정도 걸려요. 하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차가 막혀서 시간이 좀 더 걸려요. 5분의 2 30분 정도 걸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